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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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들어갔다! 오! 나이스! 몇 번 홀이에요? 7번 홀 저도 시그니처 홀에 왔습니다 와 왼쪽 보고 때려야지 자 언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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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하고는 궁합이 안 맞노? 그래도 딸도 2,000원씩 가고 꼴을 6,000원씩 주면 그것도 2,000원 못 가겠 언니 나 좀 찍어줘 자 안내어 왼쪽은 안쪽은 파이팅! 이제 옥전느님 약발이 좀 다 떨어지나 이제 여긴 언덕이라서 안 찍히면 가서 내가 뭐라 할게 그래도 살았다 안죽으면 된다 여기 아니 맨날 내가 슬라이스 나가지고 지금은 잘 갔지 근데 이게 티샷 잘한다고 세컨드 잘한다고 보장이 없잖아 여기는 너무 언덕이라서 일단 쳐놓고 봐야지 우리 팀 파이팅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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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간다 내려와라 보통은 내려오던데 내려오지도 않았네 야 진짜 굴리갖고 다가네 아 좋다 와 어디까지 튕겨 올라가노 자 공 3개 있고 야 전언니 저까지 왔다 진짜 멋지네 아 그래 나도 이까지 온건 뒤로 빼놔서 그렇구나 보통은 저기가 떨어지는데 아 눈이 붙어 치네 내공도 좀 같이 쳐줘 하하하하 근데 어떻게 뭐 아 채 물어볼까 오빠야 나 10번 주세요 10번 뭘 내가 어떻게 치는데 아니 아니 누구도 쳐요 나 눈 치는거 보고 할래 마크를 하라고 어 어 큰미데이 어 응 알았어 큰미데이 아니 큰미데이 오 오 잘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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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굴렸는데 하하하 도다리샷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근데 요 보통 이래가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네 하하하하 아 아 뒤에갖고 이야 자 버디 한번 해보시다 해가지고 좀 회수 좀 하자 와 아니 일단은 일단 붙이라 언니 늘 생각하지 말고 하하하하 자 우리가 일단 좀 유리하네 하하하하 3m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로서 하하 하하하하 요로서 버디 할 수 있을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쪽을 그렇지 그렇지 약간 여기 이만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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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 셌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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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막 지나면 올라오나 아 이구야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되나 이게 버디 되나 버디 되나 오우 깜짝이야 언니 이쪽 버디 하는거죠 버디 할 수 있나 해봐 요코 오케이 도와봐 안 돼 왜 안됐다고 지금 나가지만 우리가 유리하다니까 와카 노쩍 오 들어왔다 오 나이스 아 그런게 어딨어 전파구 오케이받으니까 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못넣으면 더블 와 들어갔네 야 참 야 멋지다 멋지 근데 저거 하라 그러면 저 신발 안에 못넣는데 아 핀을 땡겨갖고 60이랍니다 60 와 샌드로 쳐야 되겠네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서 버디 했다 자 자 자 이제 남편이 왜 나면 남편이 이시 아 예 그렇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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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갔나요 다행히 히히게 없었다 예 바로 앞에 있는 것 다 괜찮아 파마하면 돼 언니 멋있디 멋있디 저래서 있으니깐 꼭 무슨 원스타 같다 원스타 자 아 잘못 봤다 어 길기 너무 좋았어 잘 못 봤다 아이고 아니 그래 아니 들어갈뻔해서 아니 앞에 떨자야 돼요 무조건 앞에만 떨주면 돼 옥잔누닝까지 가면 되거든 욕실캣이야 내가 아까 쳤는데 너무 뛰어버렸어 이거는 맞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불복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맞출 수 있는 콜이 아니야 아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아 자 내 옆에 가 있겠다 잘했어 잘했어 믿을게 언니 봐야 없다 아 아 아 그래 팔십 갔잖아 그래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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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팀 내려왔다 내려왔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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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둘이 똑같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우리 둘 공원 지금 똑같아 아 자 누구누구 벌어치냐 진짜 둘이 딱딱 같네 버디하고 2층 밖에 못벌다니 버디하고 다 파이버리는 방법이 있나? 4층짜리인데 내부터 해야 되겠네 언니부터 할래? 내부터 하라고? 뭐해달라고? 쫀쫀하게 하지 말았죠 오! 오! 와.. 칩임버디 할 수 있었는데 잘했다 역시 내 편이다 조사장님 거리만 아 좋다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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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자 파파 누님 버디 안하면 우리 이긴다 네 진짜 버디 진짜 버디하는거 아이가? 하하하 하하하 아이고 중간에 튕겨버려 갖고 에이 이거 아니 아니 중간에 토실만 했어도 됐는데 아 오케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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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